좋지 않는데 이거? 야씨 모자도 좀.. 비싸늘한데 이거 상대 투적일텐데 이러면? 저저프구나 상대 저저프고 우리는 풋풋해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질럿을 좀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애매해 애매한데 이거? 야 얘 뭐야 포토네? 아니지? 아홉시? 딱 보니깐 3분 내심 시간? 아이씨.. 야.. 3분 한다고? 애싸느라니? 자 이제 이러면은 조졌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둘 다 포위하겠는데 아.. 일단 아홉시가 이 상황 준비를 하는거 보니깐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나랑 모르는데 2대3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나랑 다섯시형이랑 다섯시형이랑 먹을 저도 준비하심 여기.. 신합도 će 우리편 색깔 바꾸는건 쉬프트탭 하시면 되요 보통 바꿔도 줄 것 같 드라 아홉씨가 굉장히 빨리 죽긴 했지만 뭐 어차피 뭐 기대 안했잖아 아홉씨가 굉장히 빨리 죽긴 했지만 뭐 어차피 뭐 기대 안했기 때문에 죽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일단 육아만 찔러 놓고 7을 먼저 봐야겠는데 7이 리탈일 수도 있으니까 7 한번 찔러 놓고 6도 찔러 보자고 7가 일단은 이기네 올리기에는 가능성이 있는데 설마 내 돈 뺏어 먹으려고 얘 내 돈 내 돈 먹지마 못 이겨 너희들 딴 데서 릴레이 나 돈 같이 먹으면 답도 없다 이거 친구야 지금도 답이 없긴 하지만 피 좀 줘보자고 이프 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러 2개로 이득은 라프지 않게 받거든 나름대로 야 다저씨는 뭐야 뭐야 다저씨 왜 입구를 열어놨어 다저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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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려라 아 다저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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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운 다저씨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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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